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학교 단체 급식을 제공한 근로자들의 시위참여로 7월 3일날 학생들이 식사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비판에 거칠 수 있지만 그 현상에 실린 뜻, 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단체 급식 공급자들의 시위는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보시죠. 학교 급식 발전사입니다. 초등학교는 1997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중학교는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학교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개별학교는 처음에는 직접 영양교사와 조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점점 그런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라고 하죠. 단체 급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등장하면서 CJ푸드시스템, 신세계푸드시스템, 아워홈, 그리고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형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06년 6월 22일날 전국의 1등 업체였던 CJ푸드시스템에서 서울시내 25개 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합니다. 1700명 정도 학생이 고생했습니다. 비난이 폭주하고 학교 급식 시장에서 1위 업체였던 CJ푸드시스템이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가가 폭나고 야단이 났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중독은 일어났으면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일어날 수는 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100%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는 데 그쳐야 된다. 그러나 대중들의 분노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경체제로 가자. 지경체제로 가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텐데 다수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지경체제로 가는 것은 전문화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경의 길, 공령의 길, 중앙집중화의 길을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지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잇는지 그리고 2차, 3차, 4차 파급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결혈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적 현상이 발발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1차 효과뿐만 아니고 2차, 3차, 4차 효과까지 볼 수 있으면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는 데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식중도 혹은 지경화, 공영화, 구경화를 향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2006년 7월 달에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급식을 국가가 지경으로 전환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됩니다. 이로써 구경급식제도, 관급급식제도, 공영급식제도가 우리 사회의 차리를 잡게 됩니다. 기존의 공립학교 영양사들은 대부분 영양교사로 전환돼서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학교급식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놓이지만 궁극적으로 교육부에 관할 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점점 관련 부처의 힘과 영향력과 이런 부분이 커지게 되는 거죠. 2010년이 되면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1만 1,225개 초, 중, 고, 교 가운데 94.4%가 지경급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학급 학교급식, 파괴 효과는 무엇인가?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와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간다는 것 뜻합니다. 2006년도 6월 21일 시제푸드 시스템의 식중독 사건을 취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현명했으면 지금처럼 매년 반복되는 그런 단체 급식 종사자들의 시위현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또 이 선택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갖추어야 될 기준, 잣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집중화의 길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영, 관급, 구경 학교 급식 제도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학교 급식 제도를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교육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학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한국은 급식 제도를 바꾸며 있어서 분권화의 길로 가는 대신에 중앙집중화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중앙집중화로 가면 안 되죠. 가능한 관급이나 구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급식 뿐만 아니고 최근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허용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모두 다가 중앙집중화의 길로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능한 해길라를 하는 길로 가능한 평준화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가야 되는 그런 흐름,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그런 흐름, 우리가 목적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최근엔 전국 4,601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 9만 명이 광화문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급식조립은 영양사, 방과 후 교실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노총 산하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학비연대를 결성해서 단체 행동을 연례 행사처럼 반복합니다. 단체 행동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은 언급 조치가 취해지고 아이들은 식사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광급 학교 급식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든 단체가 모여서 독점적인 조직이 되면 반드시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다. 2012년도에 파업은 1,217개 학교가 참석했습니다. 10%입니다. 전국 학교 가운데서. 2014년도는 900곳이 참가했고, 2016년도는 530곳이 참가했고, 2017년도는 1,900곳이 참가했고, 2019년도는 2,802곳이 2여 개의 학교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면은 계속해서 비정규직 학비연대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겁니다. 공영학교 급식 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아마도 그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걱정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수가 직영제도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도를 선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칙은 주황집중화라든지 구경화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집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현명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과 전문가와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제도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책의 선택, 제도의 선택, 체제의 선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학교 급식의 전망과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연례 행사처럼 시위참여를 인해서 급식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정규직의 준하는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9만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든 계속해서 시위를 해나가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대단히 그런 민중주의적 시각이 강한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은 정규직 그러면 기본적으로 9만명에 다시 또 공무원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자체의 기반이 계속해서 살아 그냥 민간에 맡겨놨으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식중독 사건에 눈이 가려버린 거죠. 이런 단체들은 벌써 9만, 7만, 8만 이렇게 되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낮춰야 될 그런 혁신도 있을 수가 없고 특히 학생들의 입맛을 맞춰야 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아주 큰 피해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국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으면 게으를 수밖에 없고 게으르게 되면 원가를 낮추거나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들 생각해야 될 늘 그냥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기업 같은 경우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평가, 고객들의 평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원가의 절감에 대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국영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 낭비하는 것 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무상급식이 2011년도 실시되면서 급식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반대로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집중제가 아닙니다. 즉 공영학교 급식제도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존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업체들이 있으면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문화의 이점을 가진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민영학교 급식제도죠. 민간의 경쟁적인 환경에 스스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간학식학교 급식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서 중앙집중화로부터 분권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이런 단체 급식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안이 터졌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할 때도 이 단체 급식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중앙집중화로 가면 모든 게 다 떨어진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된다. 분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는 분권화된 제도를 유지할 때만이 늘 좀 더 혁신적이고 나은 그런 해법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거대한 중앙집중식 그런 제도를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